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475 유니온 3211 어.. 다른 캐릭터에 넘어가 있는 것 같군요.. 어.. 그렇죠? 생각보다 연합이 오지 않다는 사람들도 많네 아.. 9907.. 이게 딱 거의 9% 둘둘 세팅인 것 같아요.. 주스템 많이 어.. 그렇죠? 거의 9% 둘둘이 딱 이정도 되더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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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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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네 들립니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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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어쩔 수가 없죠. 여기서부터는 뭐 17서 유닛 둘둘이라든지 사야죠. 아 그럼 카루타는 일단 사려고 생각은 했는데 앱돌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앱돌도 아예 가져오는 게 나은가요? 아 저도 사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굳이 진짜 갖는 거 못하나 그러면 리니온 같은 거는 지금 크뎀 같은 거 올리려고 은하이 키우고 있는데 4천 정도까지 찍으면 괜찮습니까? 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. 뭐가 괜찮다고 할 수는 없죠. 뭐지 이번에 그 작 이벤트 있어가지고 아 주운 58 리니어 네 지금 앱솔들이 다 CC 포장이어서 처음에 할 때 그걸 일단 30%로 먼저 바꿔놓고 하려는데 그건 어떤가요? 아 저는 그냥 새로 샀으면 좋겠어요. 아 새로 삽니다. 나중에 나중에 결국이 아쉬울 거라서 추업이 애매해가지고 추업은 그럼 100급 이상으로 어 그렇게 좀 선호하죠. 저는 나중에 팔때도 그런 쪽이 잘 팔리기도 하고요. 무기 쪽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음 일단 쓰다가 나머지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때 사도 뭐 그렇게 늦지 않지 않을까요? 무기가 워낙 가격이 하다 하니까 무기보단 다른 거 먼저 해도 괜찮습니까? 그러면은 뭐 사냥에 급하면은 그 괜찮에 뭐냐 앱솔레스 블레이드 그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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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이게 더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. 아니요 다 에디를 에픽으로라도 좀 챙겼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지 아 근데 에디 에픽 가격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 그죠 그게 쉽지 않은거지 네 공식으로만 다 챙겨가지고 음 뭐 보장같은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게 나겠습니까? 아니면 음 보장은 나중에 바꾸세요 어 이렇게 쓰고 있다가 보장은 나중에 네 네 여기서 조금 바뀐다고 해도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요 네 아이템을 하나씩 되어있는걸 사는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 뭐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? 네 아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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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